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진 마세요. 천천히.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지금 저분서 살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하다 보면 탈락될 형님. 그렇죠. 요번에. 요번에. 그렇지. 우측으로.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죠. 그렇죠. 아 이제 떠들렸어요. 돌아가야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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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힘들어요. 아 이게. 왜. 두 번째 첫 밖에서 안에서 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 도니까요. 정신 없습니다. 아니 춤출 때. 탈락이 형님 같은 게 계속 돌잖아요. 춤출 때. 내 의지에서 도는 거랑 남이 돌려주는 거랑은 천천히 차고 있네요. 내 의지로 돌 때는 성공이고 남이 돌릴 때는 탈락. 쇼리. 자 쇼리는 의외예요. 저는 쇼리가 분명히 200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물에서는 우승심은 전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 2단계. 2단계에서도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삽을. 아 삽을 제가 꺼내가지고 삽질하고 끝났거든요. 어느 정도는 나가고 싶어요. 제가 아직 나간 적이 없어서 나가고 싶어요. 자존심을 걸고. 쇼리. 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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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니다. 쇼리. 자 과연. 그렇죠.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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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가면 돼요. 또.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쇼리 게임이라니까요. 자기. 이겨내고. 지금 쇼리 매니저 저기 지금 그 사우디에서 오신 분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쇼리 매니저 화이팅 하면 해줘. 화이팅 하면 해줘. 화이팅. 쇼리 화이팅. 좋아요.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자 이제 몸빼바지를 부려잡고 외주를 건너가야 됩니다. 쇼리가요. 네.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도 본인 몸이에요 저게. 크. 몸이 굉장히 좋은 몸이죠. 타고난 거네요. 타고났죠. 지금 절대 쇼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살아야 되겠다. 아. 그리고 저 몸빼가 찢어지면 안 된다. 빨리 가요. 자 2단계. 가뿐히 통과합니다. 네. 쇼리 분위기 좋아요. 쇼리 분위기 좋아요. 와 쇼리 잘한다. 어이 깜짝이야. 굉장히 잘하는 거야 쇼리가. 운동 신경 굉장히 잘하는 거야. 57초. 우리 제작진도 쇼리가 좀 잘하길 바랍니다. 한 바퀴 더. 반대편으로. 자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됐어. 차분하게 성공. 쇼리씨 이제 차분히 해도 돼요. 어어. 아. 쇼리. 탈락. 미끄러졌어요. 탈락하고. 저 뒤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매니저 소리. 뭐라고 그랬나요. 매니저가. 아이씨. 그 소리 들었어요 제가. 리키가 만약에 탔으면. 리키 나왔으면. 네. 가능하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더 이런 얘기가 저분한테는 자극이 될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전부터 PT 수영. 그 다음 기본적인 근력. 기초 체력. 근지구력. 모든 거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준비. 출발. 출발. 자. 그렇죠. 아까 잘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오. 잘한다. 잘한다. 아까 잘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잘했어요. 천천히. 아. 자. 불안해. 자. 뚜껑 잘려야 됩니다. 과연. 아. 아. 뭐야. 자. 뚜껑 잘려야 됩니다. 과연. 천천히. 이야. 조금 어렵지만. 괜찮아요. 키가 있어가지고. 키가 있어서. 오히려 저게 빨라요. 저게 빠르다니까요. 저게 미끄러움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계거든요. 그렇죠. 가운데. 어. 선프를 쯤에서. 그렇죠. 선프를 쯤에서. 같이 하세요. 그렇죠. 아. 아. 좋은 방법. 벽지 다 아니었던데요. 아. 아주 양. 아. 왠지 완철도. 아. 자. 2단계까지도. 3단계. 깔끔히 통과하고요. 3단계. 느낌이 통과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통과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통과할 것 같아요. 자. 침착하게. 느낌이 옵니다. 반대로 반대로. 차분하게. 가야죠. 이제 가야죠. 차분하게. 가야죠.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더. 차분하게. 네. 천천히. 돌아주고. 한 바퀴 더. 돌아주고. 이제 나.